차 대 사람 사고일 때는 무조건 차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맥박스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도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C로 바뀌었고요. 천천히. 빨리 가지지 않으셨죠? 천천히 가시고. 뭐가 날 게 없는데? 없어, 없어. 여기서 뭐가 나올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위반할 게 없는데? 이게 뭐야? 시객인 것 같은데? 쓰러졌다. 이게 뭐야? 시객인 것 같은데? 시객이야.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알아? 와, 머리부터 떨어지는구나. 한 사람이 저리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인사하면서 돌았어, 인사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취한 것 같은데. 달려드는 느낌이에요, 거의. 이런 차에. 저거 미리 보였을까요? 아예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봐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지. 딱 찼어.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예상을 못하죠, 이거는. 이건 그냥 백대빵 같은데. 경찰도 이거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거는. 아, 경찰이? 아, 이거 이거 못 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행정처분은 안 하겠다.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를.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차 대 사람 사고기 때문에. 차가 과해자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닌가? 아니, 사람이 달려들었는데 뭔. 저런 게 잘못 있다 그러면 저희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이분이 2022년 1월 21일 사고였어요. 그리고 판교 선고. 2024년 1월 19일. 2년 걸렸어요. 합의금도 받아야 돼.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합의금도 받아야 돼.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보상. 봐봐. 왜 딱 그런 타이밍에서 그러셨지? 지금도 저는 제가 가해자가 왜 됐었어야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초등학생이 봐도 알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저도 이번에 인사 사고가 처음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술은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휴 술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가해자 피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경찰관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경찰관이 차 대사람인 경우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달려든 거 아니야. 그러면 차량일 때 가해자라고 할 수 없지. 차량일 때 당연히 가해자죠. 당연히 가해자죠. 당연히 가해자. 동행자를 가해자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교통경찰관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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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다 얘기하세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진짜. 술 먹고 도로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 그럼 이 도로가 가해자인가요? 저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제한속도 지키면서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왜 제가 저한테 가해자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죠. 계속 경찰관님한테 전화를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그런데 양쪽은 다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경찰관은 사람과 차 되면 차가 무조건 가해자고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다. 보험사는 공권력의 판단이 중요하다. 관행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없구나. 믿고 보험 들고 다 했는데. 경찰관님이 도로교통공단에 정확한 사고 분석을 의뢰하고. 2022년 3월 6일에 제동을 했어도 피할 수가 없는 불가능력이었다. 아니, 보면 아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제가 가해자고 안전운전 의무의반이라고 일단 명시가 돼 있어요. 말 받는. 진짜 잘 받는다. 너무 억울한데. 그리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이 한 장에다 얹혀진 거예요. 혐의 없어요. 불송치. 만약에 저한테 과실이 잡히면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험사에서 딱 하는 말이 불가능력 받았고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소송 진행. 보조 참가 신청서 제출해달라. 저 보조 참가하겠다. 와, 이번 시간도 시간도. 너무 스티즈받으시죠, 과정. 2023년 8월 25일에 1차 변론이 있어서 법원에 갔죠. 1년 반이네. 오래 걸렸어.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아예 없을 것 같아. 운전 중에 노래를 불러서 볼륨을 크게 하고 음악을 듣고 안전운전 주의 의미로 태방을 했다. 아, 무슨. 노래. 노래 듣는 거. 소리를 못 들었다. 집중 안 했다고? 집중 안 했다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몇 마디 몇 초. 흥얼거렸을 때 그냥 따라 부르는 건데. 앞에 정방을 주시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메모리스 때문에. 진짜 너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이용하는 도로라 오로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 진짜. 어머, 어머. 어둠. 행동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거리를 누가 부자랑단을 하겠냐. 저런 사람이 잘 없지. 아, 변호사 너무하네. 저런. 이 선지로 2차 결론을 진행을 하게 됐죠. 이제 재판은 끝났고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최종 판결이 난. 어떻게 났지? 원고위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암을 확인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이게 당연한데 내가 왜 2년이 걸렸을까? 내가 그동안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당연한 결과를. 2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했는데요. 당연한 거를 당연함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2년이 걸렸더니 말이 돼요. 가정을 같이 잠깐 이렇게 돌아가 봤는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판례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뭐라고 하는 게 가수된 입장으로서 참 억울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 연습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샤워실? 차! 부르다 부르잖아요. 운전할 때 노래 만창해요. 그러니까요. 엄청 크게. 그런데 극수 좀 따라 불렀다고 그거를 또 태클을 거시니까 이거 참 억울한데요. 이번 사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원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 경찰청에서 여기다가요. 사고 원인 위반 사항 없음. 그거를 써라. 그래요, 맞아요. 이제 위반 사항 없음도 쓸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위반 사항 없음 그러면 보험사 직원들이 위반 사항 없네. 그럼 치료비 안 돼주면 되거든요. 그걸 쓰기가 어려워. 우리 조사관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러면 방송 보시고 많이 아시게 되지 않을까. 안 보시나, 우리 방금. 안 보시나? 보셔야 돼.